자, 2023년 대한민국의 영화판을 또 한 번 멋지게 흔들어줄 엄청난 작품이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초호화 라인업에 그야말로 압도됐습니다. 영화 유령의 설경구, 이한희, 박소담, 서현우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소리 질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환호 소리 때문에 마이크가 묻혀서 그러는데 먼저 제일 잘생기신 분 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네, 너 아까 했잖아요. 아, 저부터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저부터요? 아, 저부터요? 설경구입니다. 두 번째 출연입니다. 자, 서현우 씨. 네, 안녕하세요. 서현우입니다. 저는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2세대 아이돌. 2세대 아이돌. 2세대 아이돌. 한희 씨. 네, 안녕하세요. 이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담입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처음이고, 두 분은 이제 경력으로. 그중에서 이한희 씨는 진짜 많이 홍보하러 콜투시오의 의리 패밀리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대는 더 이렇게 어떻게 애들 낳으신 걸로 아셔도 더 예뻐지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요. 그렇잖아요. 되게 애를 어디다가 누가 낳아준 거를 뻥을 친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운동을 조금 해놨더니 그래도 적금 타듯이 조금 회복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출산은 언제 하신 거죠, 그러면? 출산은 6월에 했어요. 작년 6월.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사진을 아까 보여줬는데 너무 예뻐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못 봐서 리액션을. 예, 예, 예. 자, 일단은 영화 홍보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일단 대놓고 공부해 주시죠.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트 생기면 계속 하시죠. 유령이라는 영화는요. 유령. 네, 때는 1930년. 1930년? 네, 항일 조직에 그 스파이의 유령이라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총독부의 유령을 검거해라. 그래서 5명의 용의자들이죠. 그래서 같은 호텔에 같이 감금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정말 진짜 유령이 누군가 그걸 찾는 아주 스릴 넘치고 또 액션과 스파이 액션물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되게 긴박한 또 그런 영화입니다. 네 분 중에 유령이 있는 거죠? 네, 있나요? 어? 한 분이 지금 안 웃었어요. 네, 있나요? 여기에 또 박해수 선배님의 한 분이거든요. 아, 맞아. 박해수 선배님. 그래서 그 분까지 누가 유령이 있나요? 박해수 씨는 유령 아닙니다. 아, 그런 스포을 본 거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개봉이란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슬럼프고 계신데, 극장으로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네, 두 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박해수 씨는 유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밖에서 죽이고. 우릅니다, 여러분. 아, 우릅니다. 이제 와서요? 그저 그분은 여기 없을 때 그분은 나쁜 놈입니다. 안 온 사람은 나쁜 놈이야. 안 온 사람은 나쁜 놈. 그렇죠,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유령을, 그러면 이제 일본에 저항하는 우리 일제시대,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의 배경이 있고, 역사적인 사건과는 큰 연관은 없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학색단이라는 실제로 항일 조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학색공포단? 학색공포단. 네, 상해에서 정말 그런 조직이 있었어서 고걸 배경으로 상해에 있었던 그 조직이 만약에 경성에서도 그런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에 기반해서 기존의 항일 영화와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실 거예요. 말이 좀 다른. 네, 기존의 항일 영화는 좀 슬프고 좀 보면 이렇게 막 비통한 그런 역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약간 비틀어서 어떤 재미적인 요소와 판타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통쾌한 부분이 또 있어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영화 소개 중에 정말 꼭 읽어야 되는 지금 철경구 형님께서 들으시면 너무 좋아할 만한 댓글이 와서 읽어드립니다. 지금 사람이 쳐다보고 있다가 어떤 쇼도나는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문을 주셨어요. 니꾸넥구님께서 경구 오빠. 냄새가 나네요. 데딩 같아요. 데딩 같아요. 꼬꼬. 꼬꼬 냄새가 나네요. 앞에 그 매니저분이 핸드폰 계속 만지고 계시던데 혹시. 계속해라. 영어 대사 같아요. 대사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라. 경구 선배님이 하시면 대사 같아요. 아니, 꼬꼬가 설경구 씨 팬클럽 이름이거든요. 아, 아이디가 니꾸넥구 한 거 보니까. 네, 꾸겨진 꾸. 네, 그래서. 설경 끄. 끄끄. 끄끄 이렇게 부르게 돼요. 선배님. 생일 씨는 기운. 저는 기운. 기운. 갑자기요? 정리가 안 되고 넘어져요. 선배님 받아주세요. 끄. 끄끄. 끄끄와 끼운의 만남. 자, 이제 맡으신 역할을 좀 캐릭터를 우리 섬교육.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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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래 대대로 7대로 이어진 군인 명문가 출신, 7대 손인 무라야마 준지 역할인데, 잘나가는 군인이었다가 좌천대서 조선총독부 통신과 감독관으로 오인한 무라야마 준지 역할입니다. 무라야마 준지. 꾸는 그런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하니 씨는 어떤 의미일까요?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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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는 조선 최고의 재력가 집안의 딸이에요. 근데 사실 그 사실은 거의 숨기면서 살고요. 조선총독부에서 암호를 기록하는 기록 담당 직원이에요. 근데 용의자로 주목받아서 호텔에 같이 감금하게 되죠. 이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쿨톤 캐릭터라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기존에 이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캐릭터들이 극한직업이나 열사제 이런 원더우먼도 그렇고 좀 약간 따뜻하고 뜨겁고 그런 웜톤과 핫톤이었다면 요번의 캐릭터는 약간 쿨톤이에요. 냉정함이 좀 있고. 겉으로는요. 근데 안에는 이제 막 뜨거운 마그마 같은 것들이 막 끓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잘 정제해서 좀 소화해내야 되는 그런 캐릭터였었어요. 재미있겠다. 외쿨 내 핫. 네. 넘어가지고 넘어가지고. 지금 방금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틀릴 뻔한 걸 겨우겨우 넘어갔습니다. 딴 데서 써놓고 걸쳐서 다시 한번. 네. 니 넘어갈게요. 담. 담. 담은요. 저는 제가 맡은 배역 이름은 유리코이고요. 유리코. 저는 조선인임에도 정무총감 직속 비서. 실세입니다. 실세. 네. 제가 실세입니다. 실제로도 실세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도 실세. 정확하십니다. 실세입니다. 여기 배우들 중에서. 네. 막내지만 굉장히 강단이 있고 거의 리더 역할들을 또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꿀은 뭐하고 있었어요 그때? 꿀은 비주얼 담당이기 때문에. 여기 4인종 그룹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대딩 대딩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1세대 아이돌 2세대 아이돌. 의미가 있네요. 저는 소담씨한테 싸대기 맞고 그러는데. 오늘 다 얘기하고 가실 작정이신가 봐요 지금. 아니 선배님. 영화 중에. 오늘 뭐 개봉하니까.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개봉했으니까. 앞으로 보실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그렇죠. 고기까지만 싸대기를 맞았다. 싸대기까지만. 그 얘기는 하실 수 있잖아요. 몇 대 정도 맞습니까? 뭐 NG까지 해서 촬영할 때 수없이 맞죠. 그중에 하나를 쓰는 거죠. 그중에 하나를 딱. 근데 이게 마음에 좀 남으셨었나 봐요 선배님.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담이 매워요. 담이 매워요. 뱉담 뱉담. 담이 매워요. 자 우우입니다 우우. 이번에 서현우 씨. 네 저는 통신과의 암호 해독 담당입니다. 천은호 개장 역을 맡았고요.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네? 아니. 영화 중에 영화 중에. 캐릭터를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캐릭터를. 캐릭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 전사가 그랬어요. 본인은 그렇게 몰입을 하셨답니다. 그럼 암호 해독이면 같이 우리 이한희 씨랑. 저랑 같은 팀원. 같은 팀의 소속. 암호 기록을 하고 저는 해독을 하고. 해독을 하고. 그쪽 얘기 같아요. 통신과고 뭐 이런 거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오독을 하면 안 돼서 굉장히 섬세한 역할이에요. 예민하고. 예민하고. 실제로 성격은 어떠십니까?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아니 영화상에서도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라고 합니다. 너무나요. 마트시 역할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역할을 위해서 지금 예고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역할을 위해서 24km를 찍으셨대요. 지금 이제 슬림해지신 거예요. 이게 참 목표는 24km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찍으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서. 중간에 가속도가 붙으시더라고요. 확 올라오거든요. 심해야 돼요. 마음에 나오네. 사진까지. 아마 헤어질 결심을 보셨던 분들은 그때 저희 영화를 겹쳤었어요. 그래서 그 두 주품을 하기 위해서 체중 증량을 엄청 하셨죠. 너무 쪄서 지금 권총이 작아 보이는 걸까요? 혹시? 실제로 작은 권총이에요. 작은 권총. 이게 누구예요? 거의 탑 찍을 때 아니에요? 저기서 이제 올백을 하고 수염을 붙이면 청계장이 됩니다.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떻게 또 이렇게 속 금방 빼셔서 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걸 진짜 궁금해요. 살 뺀 얘기가. 소금과의 전쟁이에요. 소금. 나트륨. 네. 나트륨과의 전쟁입니다. 살을 빼실 때 좀 드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막 대여섯 시간씩 하는 게 아니고요. 딱 한 시간. 한 시간만 딱 하고 소금 들어간 건 안 먹고. 소금을 안 먹고. 소금이 안 들어간 거를 음식을 먹으면 많이 못 먹게 돼요. 그렇죠. 그냥 닭가슴살 뭐 이런 거. 거의 식이요법으로만 빼신 건가요? 네. 그렇죠. 다이어트 한약이나 이런 걸. 약을 빌리진 않았습니다. 얘가 약을 먹고. 부흥을 받아. 빼갖고요. 자꾸 미만감합니다. 죄송합니다. 박혜수 씨가 아주 중요한 역할로 등장을 한다는데. 박혜수 씨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한 분이 소개 좀. 네. 박혜수 씨는. 아까 나쁜 역할이라고 하셨잖아요. 나쁜 놈입니다. 둘이 많이 싸우시거든요. 나쁜 역할이 아니고 나쁜 놈입니다. 그놈은 저와 군 시절에 라이벌로 있었던. 아 군대 시절에. 다카아라 카이토 역을 맡았고. 사실은 일본 배우를 캐스팅하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 시절이고 해서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해서. 찍은 지가 좀 된 거예요? 네. 3년 됐습니다. 아이고 3년. 그때 갑자기 이제 혜수 씨한테 캐스팅 제기가 가서. 우리 촬영 한 2주 전에 캐스팅이 돼서. 그런데 이 박혜수 씨는 일본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대사가 없고. 아 100% 일본어. 아 100% 일본어를 해야 되는데. 아 어렵다. 일본어를 했던 친구가 아니어서. 2주 동안에 2주 합숙을 해서 일본어 선생님이랑 집에 안 들어가고. 그런데 아주 잔인하게도 첫 차량이 또 그 장면이었어요. 거의 한 4장 정도로 혼자 조인에게 앉아있고. 이렇게 일본어를 하는. 그런데 감독님이 또 끝까지 다 해보려는 촬영을 했는데 그걸 완벽하게 해서 깜짝 놀랐고. 박수를 쳤다. 제가 지금 말하면 소름이 돋네. 고등학교 때 제휴 역을 일본어 하시지 않으셨나요 혹시? 아 했어도 뭐. 힘든 대상. 그냥 그때의 이야기고. 한글로 4장도 힘든데. 그럼 한글로. 일본어 4장을 써요. 전 대사가 다 일본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을 연기를 하는 거여서. 아 힘들었겠다. 보통 자기 대사만 많이 외우는데. 일본어 대사를 하는 그 상대 배우의 일본어 대사. 한국어로 번역한 대사. 본인도 한국어 대사를 모든 걸 다 숙지를 다 외우신 거예요. 저희가 와 진짜 배우다. 해수영이 막 잠꼬대를 일본어로 했대요. 진짜?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런 홍보활동은 한국말을 잊어버려갖고 못 나오시는 건가요? 3년 전에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작품들은 한 4년 전에 찍어놓은 거예요. 내리는데.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런데 액션이 엄청 나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제가 한희 씨의 유튜브 채널에 오늘 아침에 들어갔다 왔는데. 연습하시는 게 장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하면 역도산을 감당할 수가 없다. 역도산. 이게 막 붙어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걸 어쩌나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보통 이렇게 한두 컷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둘이 엉겨붙어서 실개를 해야 되는 거여서. 야 이거 골로 가겠다. 제가 골로 가는 거는 둘째인데 그러면 씬이 무너지니까. 이게 비등비등하게라도 에너지로라도 이렇게 체력을 쌓아야 되는 거에요. 왔다 갔다 해야 되나. 그런데 배려 또 설경구 씨가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두 분이 한 분. 에이 걱정 안 하셨어요. 선배님 공연하셨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액션을 할 땐 아무래도 제가 이게 기술이 없다 보니까 힘은 있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하니 씨랑 터치가 돼서 다칠까 봐. 한 하루 정도 좀 고민도 있었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틀째부터 전혀 고민 없이 막 휘둘러도 될 정도로. 선배님 손 두께 좀 보세요. 이게 하니 씨가. 이게 첫날 제가 주먹이 여기 들어갔다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한 번 들어가니까 잡혀가지고. 하니 씨가 워낙 날리 아프고 길쭉길쭉해서 오히려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감독님이. 저 설경구 맞을까 봐. 근데 합을 잘 맞추셨고 그래도 금방 다 소활해냈습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선배님이 저는 정말 8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현장에 갔는데. 선배님은 현장에서 이렇게 하라고 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 이거를 한 번에 무슨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돌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꾸꾸들이. 왜 그런지 제가 알았어요. 바로 그냥 이렇게 복귀를 하시는구나. 사실 액션이 되게 사실 액션 장면을 한 번 하고 카트하고 오케이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3, 4일 찍고 하는데. 액션만. 네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니씨 자체 이한이라는 사람이 워낙 밝고 에너지가 좋은 분이라서 그걸 하나 힘들게 찍고 나면 이렇게 막 힘든 게 아니고 밝아요. 에너지가 막 올라오니까. 춤춘다고 생각하시네요. 네 저는 되게 힘든 액션 씬을 되게 즐겁게 찍었어요. 3, 4일이 막 금방 지나갈 정도로. 그럼 진짜 영화로 확인해야 되겠네요. 네 영화는 되게 치열합니다. 호평이 엄청나대요. 이거 그만 먹어라는 분이 영화 소개 잠깐 봤었는데 강력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올해 첫 천만 한국 영화가 확실하다던데. 뭐 이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부가 끝나네요. 입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나눠. 음악이 나오면 저 그만 얘기 좀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넘어가서 할게요. 이렇게 해요. 넘어가서 넘어가서. 예예예예. 너는 컬투가 좋니? 네.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괴변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오예예. 에브리바디 컬투. 예예예. 에브리바디 컬투. 예예예. 두시 달춤 컬투쇼. 자 천만 얘기가 일단 나오다가 얘기가 끊겨갖고. 천만 예약을 한 영화죠. 예약을 한 영화예요. 오늘 개봉했습니다. 1월 18일. 기운이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 저도 곧 가서 볼 거고요. 저도 볼 거고요. 인증샷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일단 문자가 또 막 쇄도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신 분들도 아마 지금은 만약에 계시다면 듣는 분 중에 영화 어떠셨는지 한번 문자 올려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유령이라는 영화예요. 네. 오늘 개봉했습니다. 2811님. 영화 유령 배역 소개만 듣다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사무실 직원들과 다 같이 보려고. 오늘 본대. 감사합니다. 바로 10인 예매했습니다. 기대되네요. 천만 가세요. 이렇게 되면 천만 십 명이 되겠네요. 이미 천만 넘었나요? 제 생각엔 넘어요. 자 1919님. 박소담, 서현우 두 분도 액션씬이 있는지 궁금해요. 설마 두 분은 서로 싸우시는 건가요? 자 두 분의 액션은 뭐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박소담 씨가 육상선수 출신. 제가 저도 몸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운동을 거의 매일 하는데 저도 액션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할 수 있다. 액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액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극장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액션이 되게 중요한 뭐가 있나 보군요. 그 액션이. 모두 다 중요하죠. 네. 안 넘어오네. 저게 영화 홍보는 이게 보통이죠. 경구 형님처럼 다 얘기해. 영화를 보시면. 저는 다 깝니다. 폭탄 폭탄. 날 쏘고 가라. 우리 숨겨요. 우리 서현우 씨는 어때요? 저는 당하는 액션입니다. 당하는 액션. 네. 그리고 뭐 사실 액션으로 얘기하면 다른 배우들에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왜요? 당하기만 해가지고 저는. 왜요? 때리지는 않고 당하기만 해서. 당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원래. 당하는 것도 사실 경구 선배님이 저를 들어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저를 그냥 가뿐히 이렇게 들어올리셔서. 너도 만나니 역도산? 역도살로 만났어? 주먹이 호빵맹처럼 단단하세요. 이건 맞아봐야 합니다. 말로 해서 안 되고요. 한 번 붙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때렸네요. 거기서 뭐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 맞아보라고요? 그래요. 한번 맞아보세요. 저는 어디를 때려도 머리에 맞아가고. 궁금하세요 선배님? 흔들리면 머리에 걸리니까. 그리고 일단 서현우 배우님께서는 아까 예고편을 같이 봤는데 명대사가 와 뭐요? 이거 하고 지나가도 와 와 와 와 와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사로 취급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서현우 배우님이 저희의 숨통 같은 존재시거든요. 숨통? 와 진짜 그 서현우 배우님이 숨 쉴 때 저희가 숨 쉬고 웃을 때 웃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저희한테 너무 의미가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대사들이 영화 중에? 영화 중에서도 실제로 그래서 거기 사이에 짧은데도 넣어두셨나 봐요. 네. 와 와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언제쯤에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목을 딱 집으셨네요. 역시. 아니 그것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와 와 와 와 와 와 너무 좋아했죠. 와 와가 몇 번 나올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보여달라는데 와 와 와 와 와 기대해 주십시오. 와 연기 와 연기 기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언론 시사회 현장이 눈물바다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또 뭐 그 시사회 현장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떤 얘기인지 궁금해요. 박소담 씨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아마 저 때문에 저도 그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네. 제가 촬영 당시에 좀 컨디션이 지금의 박소담과는 조금 달랐어요. 이제 그 이유를 나중에 제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저의 이 흐름 감정의 흐름 체력의 흐름을 다 가까이서 보신 분들이 저희 유령팀이셔서 아마 저의 그때의 감정에 저희가 또 바로 직전에 다 같이 영화를 보고 막 이제 언론 배급 시사를 이제 기자님들 앞에 서는 자리였는데 제가 눈물이 정말 꾹 참다가 터졌었고 너무 감사함의 눈물이기도 했었고 작년 이맘때쯤을 생각하면 오늘 이렇게 또 저의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서 되게 기쁨의 눈물과 감사함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몸은 지금 좋아지셨어요? 네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 뭐. 다행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건강한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그럼요. 그럼요. 팬분들도 그런 모습만 보고 싶으실 거고. 그러니까. 자 오늘 개봉입니다. 여러분들.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출한 영화가 또 하나 나왔으니까 저도 당장 예매해서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갑자기 또 요청이 왔어요. 아니 꾹꾸들이죠. 가만히 있잖아. 게시판을 꾹꾸들이 꽉 메우고 계세요. 팬덤이 몇 명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꾹님께서는 이 정도면 따로 그 아이돌들이 하는 라이브 방송 따로 한 번 하시나요? 네. 왠지 하셔도 SNS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SNS 안 하세요? 카톡합니다. 정확히 브랜드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를 노리시나요? 네. 한다연님께서 설경구 배우님의 하트 3종 세트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꾹꾸들을 위해서 3종 세트. 오 볼하트. 요즘에 핫한 볼하트. 네. 진짜. 아이돌이 많네요. 아이돌이 맞아요. 선배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중에 일품. 저희 중에 가장 최고. 그러면 우리 이하니씨도 꿀단지들을 위해서. 우리 이하니씨 팬덤이 꿀단지잖아요. 사실 저보다도 서현우씨가. 서현우씨. 서현우씨가 굉장한 또 이 애교와 또 이게 또. 네. 2세대 아이돌. 천계당 스타일로 저희 유령의 캐릭터 천계당. 카메라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저 카메라 보시고. 오? 어머머머머. 귀여워 귀여워. 아니 저희 둘이 낄 틈이 없어요. 소담 씨랑 제가. 저희는 그래도 저희 같이 할까요? 엄마 죄송해요. 뭔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 두 분 동시에. 어때요? 머리. 아 좋아. 아 우리 기자님들이 기사로 쓰기 딱 좋은 사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다 완성됐어요. 사진은 됐어요 이제. 메인에 서현우씨 이렇게 찡긋하고 있는 것만 올라올 것 같은데. 네.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개로피스인가요? 이게 루피피스인가요? 이게 체리피스. 체리피스인가요 이게? 이야 잘하시네. 5383. 이하니씨 서원밸리 골프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 목격담이 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여신인 줄 알았어요. 그린에서 퍼팅 연습하는 거 봤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싱글치시죠? 싱글치시죠? 물어봤어요 그냥 바로 싱글치시죠. 싱글치시죠? 요새 골프 안 칩니다. 요새는 아예 안 치죠? 네. 시간이 없어요 애기. 네. 구가하셔야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치세요 원래 치시면? 아니 저 잘 못 쳐요. 저 좀 시작하려다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려놨거든요. 그렇구나. 아이가 이렇게 나올 때 아까 미소를 띄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같으면 못 나올 것 같더라고. 집에서. 진짜 힘들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네. 진짜 너무너무 힘듭니다. 힘들기도 하고 지금 제일 귀여울 때. 아니 지금 힘들다는 게 또 여러 뉘앙스에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네. 꿀꿀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서 힘들다는. 네. 여러 의미가 있어요. 힘들어요. 또 행복합니다. 아 그럼요. 이번에. 목격담 누가 읽어주실래요 하나. 우리. 박소담씨 목격담인거 같은데. 본인이 직접 읽어주실래요. 네. 6262님. 박소담씨 몇 년 전 부산에서 영화 촬영하실 때 밤에 포장마차에서 몇 번 봤어요. 너무 털털하게 술 드셔서 아는 척 못했어요. 너무 예쁘시고 아우라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마 영화 특송 촬영할 때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전체 배우 스태프분들의 그 숙소 앞이 바로 바닷가 포장마차. 포장마차. 아마 저 그때 거의 다 특송팀으로 꽉 차있었던 그때 보신 것 같은데. 아는 척 하셔도 됩니다. 다음부터는. 네. 네. 얼마나 털털하게 드셨으면 아는 척을 못했을까. 이렇게 막. 들고 막 이렇게 막. 머리에 털고 막 이렇게. 선물 하나 저분 저분. 뒤에 있어요 뒤에. 뽑아서 선물 하나 주실까요. 잠깐만요. 잘 뽑아야 될 것 같아요. 6262님한테. 별거 별거 다 들어있습니다. 6262님. 한참 놀랄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 화장품 센터. 나이스. 정말. 축하드려요. 다시요. 다시 넣어요. 박소담씨 술친구가 어마어마하신 분이네요. 신구 선생님이랑. 이야 이게 뭐야. 동네 술친구입니다. 진짜요. 네. 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인터뷰 했었는데. 작품 헌복차 나오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술친구가 되셨어요. 두 분이. 제가 악리 할아버지와 나라는 연극을 선생님과 같이 했었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어. 정말 친구처럼 함께 저희가 술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배우들은 연기 얘기도 하고 살아가는 얘기 뭐 하는데. 정말 선생님이 여기 나오셨네요. 네. 선생님과는 정말 편하게 둘이서도 술자리를 할 정도로.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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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서 대본을 보시고 항상 그 대사에 대한 준비, 그 준비성이 엄청나신데 그거는 저희도 엄청난 준비를 해야 무대에 설 수 있듯이 선생님께서 그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잘 항상 해나가고 계시는데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셔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엄청나시네요. 열정이. 시사회 때 실제로 신구 선생님하고 이순재 선배님 두 분이 나란히 손잡고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소담이 영화는 응원하러 가야 된다고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와 진짜 찐찐이네. 너무 감사했어요. 선생님. 그 영화 보시고 뭐라고 또 후일 땐 없으세요? 너무 재밌었고 고생 많았다고 그래서 선생님 사랑해요. 저도 그날 뵙고 정말 멋진 어른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5070님. 큰딸이 무대에 조연출하고 있는데요. 서윤우 님은 믿고 쓰는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2010년 내 마음의 풍급 뮤지컬을 시작으로 독립영화, 상업영화, 단역 등 기초가 아주 탄탄한 배우라고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와 서윤우 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미포배라고 하는데 믿고 보는 배우, 믿고 쓰는 배우라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미코스. 연출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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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써주세요. 네. 미스배. 미스배. 미스비스. 워낙 천의 얼굴이어가지고 아마 보셨는데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어떤 작품에서 어떤 욕하는 게 속으로 얘기해 주세요. 뮤지컬도 좋고. 저도 몇 개 놀란 게 있어요. 영화도 그렇고. 나의 아저씨 드라마. 나의 아저씨. 저는 인생 드라마입니다. 송과장이라고 제가 거기 대사가 제가 이지한 씨 좋아합니다. 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기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얼굴을 보시면 전혀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요. 또 전 대통령. 남산의 부장들. 남산의 부장들. 남산의 부장들. 영화에서 전두혁 보안사령관. 아 진짜? 전 대통령. 전혀 모르겠어. 진짜 지금 현재 얼굴로 하고. 잘 모르시겠죠. 약간 머리를 미신 거죠? 머리를 실제로 뚜껑만 밀었고요. 아 진짜. 그래서 뚜껑에 이제 탈모가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줄라고. 문장을 붙였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 옆이랑 뒷머리만 있어가지고. 가끔 제가 그 사우나를 좋아해서. 대중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다들 나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네 뚜껑만 없으니까. 카리스마가 있었던 걸로. 카리스마가 있었던 거죠. 저분이 많이 열려서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화가 났구나. 이광일 님께서 서현우 배우님 헤어질 결심 보고 중국어 네이티브인 줄 알았어요라고. 아 네. 이때 탕웨이 선배님이 또 직접 티칭을 해주시고. 아 중국어를? 네 그래서 사실 박찬욱 감독님께서 오케이를 하셔도. 그 탕웨이 선배가 오케이를 안 하면 오케이가 안 났어요. 아 진짜 그만큼 억양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기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중국인처럼 해주길 바래가지고. 조금만 대사 좀 중국어 대사 좀. 이 락꽁 싸인 나이 초우냐 뭘. 죄송해요 뒤에 욕인데 큰일 났다. 이미 나갔어. 어차피 못 알아들어 우리는. 나우 시험 하호. 이미 나갔어요. 삐철이 끝났죠. 어머나 세상에. 다 삐철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진짜 웃기네. 2913님. 설경구 씨 황정민 씨는 갑분싸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알아요 갑분싸. 아시죠. 황정민 씨 보다는 제가 낫네. 갑분싸. 한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한번 여쭤볼까요? 갑분싸는 뭘까요? 갑자기 분위기 싸우고. 아이돌인 이유가 있어요. 황정민 씨는 갑자기 분류를 싸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냥 아주 화제가 됐죠. 아 근데 또 중껑마가 뭔지는 모르셨어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화제가 됐던 얘기인데. 중껑마. 중껑마. 지금은 아는데 처음에 중간에 꺾지마라고 했다가. 중간에 꺾지마라고 했다가. 평소에 하신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디 운전하고 가시다가 중간에 꺾지마라고. 직진하라고. 지금은 이제 압니다. 꺾이지 않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설경구 씨가 장학중 감독님하고 아주 친분이 있습니다. 작품을 내보이나 거절을 했다는 친분이 있는데 왜 거절을 하시는 거죠? 이 친구는 저를 매장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작품 속에서 매장을 시키려고. 작품이건 제 인생이건 해서 이 사람 건 거절을 해야 합니다. 서로 매장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친하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지 아쉬울 때만 전화하고. 아쉬울 때 전화하더라도. 장학중 씨의 뻔뻔한 커피차 요구가 또 화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기록이 남아있어서 확인해봤더니. 뭐 여전하구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오케이 끝 했는데. 이 친구는 또 이렇게. 아 또 뭘 지어내셨구나. 또 지어내셨구나.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여전하구나 없었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정도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눈웃음. 눈웃음 정도가 있었는데. 여전하구나 집어넣고. 그걸 넣고 눈웃음을 빼면 의미가 이상해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분은. 가끔 한 번씩 나오시니까 음성 편지 한 번 남겨주시죠. 장재 감독님 사랑합니다. 앞에 걸 살릴게요. 저희가 사랑합니다. 전에 걸 살릴게요. 둘 중 하나만 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질문이 왔는데. 이 1282님께서 설경구 배우님 전매추가 뭐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이거 뭐겠는데 나도. 전매추. 너 알아요? 전매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전매추. 전매추. 아시는 분 혹시 방청객 중에 전매추 하시는 분. 우리 박성감씨. 뭐예요? 정답. 정답. 밤. 점심 메뉴 추천? 맞다.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그래도. 역시. 그래도 한 명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제일. MZ네요. 이 공간 안에 딱 두 명만 알고 있었어요. 소름 끼쳤어요. 아까 저. 죄송해요. 맞추려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꼭 저희 중에 한 명은 맞춰야 될 것 같은. 죄송해요. 맞췄으면 선물 드렸을 건데. 그래도 주셔야죠 당연히. 당연히 아실 텐데. 이분이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셨죠? 옥덜매. 143호님. 옥덜매는 뭐게요?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맞는 것 같은데? 옛날 줄임말. 이거 옛날 줄임말. 옛날 거구나. 딱 옛날 사람이다. 이거를 당당하게 맞추셨네요. 이거 알면 옛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되게 못생겼던 옛날. 놀릴 때. 옥덜매 옥덜매. 막 그랬었는데. 이거를 본인이 아는다고. 어? 네가 아는 걸 나타났다. 옛날 사람이라는 증거죠. 89년도 이후로 안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옥덜매. 박수당 씨의 유령 촬영 후에 유럽 여행을 한 달 정도 다녀왔다고 하시네요. 네. 제가. 혼자서. 네. 처음에는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한 열흘 정도를 계획하고 갔다가 점점 무계획으로 출발을 해서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스위스 렌터카와 스위스 숙박을 바르셀로나에서 예약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런던으로 가서 런던에서 아이슬란드 렌터카와 이제 숙박을 예약을 해서 제가 오로라까지 다 보고 왔어요. 네. 빙하도 보고 오로라도 보고 혼자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찍고 왔습니다. 외롭진 않았어요? 어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그럴까 봐 처음에는 이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너무 힘들면 들어와야 되겠다 싶었는데 더 있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서 제가 오로라 사진도 저희 단체 톡방에 올렸었어요. 좋은 기운 제가 가지고 가서 이제 2023년 유령 홍보 열심히 하려고 좋은 에너지 많이 채워왔습니다. 와. 그래도 이게 해외여행이잖아요. 그렇죠. 기생충 덕분에 알아보시는 해외 팬분들도 꽤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기생충 덕분에도 많이 알아봐 제시카로 많이 알아봐 주시기도 했었고 또 드라마 청춘기록이랑 신데렐라와 4명의 기사도 굉장히 많이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화장품을 샀습니다. 너무 맨 얼굴로 다니다가 그래도 이제 여행지에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아 주시는데 그래도 되게 함께 사진도 찍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좋고 보시는 분들도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찍어 바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때는 거의 신부화장이었다는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해가 너무 세요. 와 여행하면서 만난 팬들을 유령 시사에 또 초대하기도 했다고 박수님. 네. 제가 스위스 융프라우 위에서 그날 날씨도 너무 좋고 그 꼭대기에서 한국분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5명의 동생들이 저를 알아봐 줘서 같이 저녁도 먹고 저도 너무 기쁘기도 했고 좋은 에너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해외에서 만나면 더 반갑잖아요. 나 곧 영화 개봉하는데 시간 되면 시사회 올래? 그랬더니 다들 너무 좋다. 그래서 그날 5명이 꽃다발을 들고 왔더라고요. 정말 소중한 인연을 거기서 또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외에서 만나면 소담씨랑 친하게 지낼 수 있군요. 꼭 만나시길 바라요. 광고 들을게요. Here we go. 긴급 문자 하나 붙여야겠습니다. 공구 이하나님. 서현우 배우님 엘리트 댄스 동아리 출신이라고는 사실이 있던데 맞습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착실하게 공부를 하는 친구였는데 급하게 댄스팀에 빠져가지고. 댄스팀 이름이 뭐죠? 댄스팀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당시 전사의 후회를 쳤던. H.O.T. 그리고 바로 후회하고 연극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체 후회까지는 춤실지 않은 거죠? 많이 까먹었지만.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딱 1분 정도 있는데 마지막 인사 홍보도 좀 해주시고. 네. 작년에 딱 1년 만에 콜티션 나왔는데 오늘 또 방청객분들이랑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개봉을 유령했습니다. 구정연휴 기간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보신 분들은 또 주변 분들한테 많이 소개해 주시고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희씨. 네.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영화 유령 정말 재밌습니다. 극장 많이 오셔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저도 유령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정말 너무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었는데 여러분들 그 에너지 다 받아가실 수 있게 2023년 유령으로 함께 시작해 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극장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2세대 아이돌 우리 현우씨. 네. 다른 것보다 배우들의 앙상블과 힘찬 에너지가 많이 실려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해 맞으셔서 힘찬 에너지 받으시고 힘차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유령인가요? 저는 유령 및 네. 유령입니다. 와. 와. 저는 와입니다. 이렇게 막 혼선을 줘도 되나요 저희?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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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